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조정 방안이 나왔을 때 저는 결국은 윤 정부가 이길 것이다. 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고 또 사람을 억압하거나 구속하거나 벌을 주거나 또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 몰이를 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체제가 이제 정부니까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의 탈원전이라든지 공수처 신설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냥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일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든 강경책이 지금 들어간 이네요. 강경책의 가장 또 이제 큰 무기는 애시당초 이 문제를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끝낸 것은 뭐 불순한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왕설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미리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수가 뭐 신문을 들어가 보게 되면 뭐 90 한 9% 정도가 정부 입장을 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정부로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이슈를 꺼낸 소기의 성과를 지금 뭐 우리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일단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에 일면 톱 기사입니다. 통첩 시한 지나자 압수수색 복귀 명령 공고 정부 사법 절차 착수 의사협회 전직 현직 간부 오명 압수수색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로 도입 의사협회 압수수색에서 투쟁 로드맵 확보 경찰 의혹법 위반 여부 검토 그러니까 뭐 그냥 정부가 그냥 간방에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조선일보에 일면 톱 기사인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태구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의 자택과 압수수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살면서 이렇게 압수수색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제 배랑 끝으로 그리고 이제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허정지와 행사처벌 호발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연휴 직후인 4일부터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 전공이 9천명 가운데 6% 수준만 지금 복귀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면은 윤정부하고 이제 의사들하고 일전을 이렇게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참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이 사안을 보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찬성을 하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공공 이슈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윤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길으로 굳게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정보가 더해지더라도 그걸 바꿀 가능성이 참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참 의사들이 딱 하게 됐네요 우리 사회가 참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특정 그룹을 딱 만든 다음에 그 그룹을 그냥 공격 대상으로 삼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그냥 심하게 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그냥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성행한 거죠 자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돼 있고 어떻든 간에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이라고 그러네요 3058명인데 2000명을 정원하는 것이 약 65.4% 정도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제 늘리는 거죠 어쨌든 뭐 의사 정원이 학대가 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치루게 될 비용은 건강보험 지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요율이 상승돼 가지고 각자가 좀 더 이제 지불을 할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2차 효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데 그동안 뭐 설왕설 했지만 윤 정부의 목표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큰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결국 표를 의식한 행동이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된 거죠 어쨌든 표를 얻는 행동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은 겁니다 효과를 본 거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1차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하고 2차 효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그런 효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지금 보는 거지 않습니까 2차로 그런 급격한 여러분들 그런 조치들이 의료비 평창을 낳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가지고 의료보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 머리 속에 딱 그게 자리 잡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차 효과를 잘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한 인물이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의 차이는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 1차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2차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만 나쁜 경제학자는 오로지 1차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고려한다 정치인에게도 그대로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 정부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이슈를 건넨 것은 표를 의식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 그걸 그동안은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의심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그게 확연한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